아무징이한테 경험지 어떻게 말해주세요? 나은님이 준호님의 거래까지 대신해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 집은 알바생이라! 코퍼 사가지고... 뼈가루 이거 너무 잘... 아 안녕하세요! 어! 신화님이다! 안녕하세요! 나은님 파라오 미신 믿지 마세요! 파라오 미신이 뭐예요? 파라오의 분도 아세요? 그게 뭐지? 누가 만약에 나은님한테 그런 소리 하면은 가세요라라고 하세요 가세요라? 파라오의 분도? 그게 뭐지? 피니스박 집에 파라오의 분도가 있다고? 뭐야 희남님 이렇게 돈돌돌рь어랩 뭐야 피니스바게 들어와 있어요? 보실래요? 파라오의 분도가 되실 거야? 이걸 보면은 인첸트가 잘 뜬다는... 그걸 보면 인첸트가 잘 돼? 돌하르반 코 만지는 그런 건가? 아니 근데 내가 이게 해주는 게 좀 이상한데... 왜 좋은 걸 지금 피니스박만 하고 있었다고? 여기 있어요... 저는 보고 싶지 않네요 희나님! 희나님! 예 희나님 일로 와봐요 희나님 잠시만요 이거 지금 절 성희롱한 거예요? 희나님! 아니 이거 더한 게 있어 저도 당했어요 도란의 방 코 만지는 것처럼 만지면 잘 되는 거잖아 인텐트가 희나님은 그러면 당신 아이돌 아니야? 나 안 남졌어! 나 안 남졌어! 나 안 남졌어! 제가 여기까지도 경악했는데 진짜 제가 네 생각을 의심했던 게 뭐 뭔데요? 이거는 있는데 안 오셔도 돼요 아니 왜 다 말해놓고 안 오셨다고 궁금하잖아 희흥 모임? 어어? 진호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안 눌렀는데요 진호님 지금 이런 사람이었어요 진호님? 아니 제가 안 눌렀다니까요 지금 무슨 옆에 눈부야 이거 호소할 거야 왜 지금 옆에 누구냐고 피니스박 님이 눌렀어요? 잠순가? 누가 투명 포션 말고 여기서 눌르고 있는데 이거 아니 진호님 이리 와봐요 피니스박 님이 옆보이고 놈도 있음 뭐야 이거 교배자갈 옆보고 옆보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옆보기구멍 봤어요 희나님? 뭔데요 이거? 교배자갈 옆보는 옆보기구멍 봤냐고 저거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미친새끼 아냐 이거 아니 뭐야 희나님 여기 또 오셨어요? 하하하하하하 단골인 저희나님은 아 우와 이런걸 만든다고 칠레? 아니 희나님 이런걸 보여주려고 저 여기 데려온 거예요? 그니까요 희나님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얌전한 고양이가 아니 그니까 얌전한 고양이가 보통만 먼저 올라가네 아니 그게 얌전한 척하더니 별의 폭을 다 버리지 아니 파라오의 분노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사람의 생각에 범주하네 일단 생각했는데 옆에 동물 교배장에다가 훔쳐보려고 구멍 터넌은 거 보니까 진짜 내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이미 넘었구나 그거는 아 진짜 나 방금 나 머리가 틀렸어 그게 희나님 아이디어 아니죠 저거는 아니요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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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만 해도 그 파라오의 분노 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서 저 일단 금 좀 가지러 갈게요 저 인천트야겠다 희나님 네 나 이제 희나님의 토끼기가 좀 다르게 보여 아니 저게 바니걸인가 뭔가 그거냐 아니 또띠님 또띠님도 알아요? 아니 앞집이니까 알겠지? 뭘요? 파라오의 분노요 나 이미 갔다 왔는데요? 명물인데 뭔술? 아니 옆보기 구멍도 봤어? 그건 뭐야 봐봐요 이거 뭔데 이거 옆보기 구멍이래? 아니 엽 엽 아 아 아 와 효율적인데? 에잉? 와 김돋띠 하긴 나 이거 먹을만큼 먹었구나 이제 아 구물처럼 왜 넣는 건데 활짝 아직도 못 찾았어요? 다시 보기 보고 있어요 내가 어디다 넣어놨나 아니 어제 끄기 전에는 무조건 위에 상자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본 거 같은데 그 참상자 밑쪽에 상이 하나 남아있던 거? 헤드님도 아니고 나님도 아닐 것 같은데 네 저도 아니고 제가 운영자분 한번 불러봐야겠다 그냥 못 찾겠네 음 로그를 따서 만약에 이게 누가 가져간 거라는 게 돼버리면은 제가 그 사람을 마녀사냥하는 것처럼 될까봐 근데 마녀사냥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한 게 맞는데요 그쪽이? 시스템을 통해서 누군가를 찾아냈다 그걸 제가 바라진 않아요 그건 방송 쪽으로 죽이죠? 가져갔으니까 방송 쪽으로 죽이죠? 남봉님 남봉님 예 제가 여기다가 어제 네덕 갑옷 넣어놨는데 어디다가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상자를 다 찾아도 어쩌라고? 와아아 이거 좀 찾아줘 아니 왜 내가 건망쯤까지 치료해줘야 돼요? 네덕 갑옷 상이? 네 행돌이가 가져갔는데 어? 10시간 전에? 행돌만 불러 행돌만 딱 비밀스럽게 이 방으로 불러 벌써 전과 2범인가 그렇습니다 에이 진짜? 야 나 이거 봐봐 아니 이녀석 아니 행돌라 행돌만 불러와봐 너 여기 처형대에 올라가 빨리 어? 너 내 네덕 라인츠 가봐도 어디다 놨어? 아 나 내가 가져갔어 말없이? 말도 없지? 너 여기 여기 아 근데 쓰고 돌려주려고 했어요 진짜 정말 10시간 전에? 아니 낚시할 때 이거 애 내 도둑놈을 낳았구만 이거 아니 아니 그 죄송합니다 게다가 내구도가 실패였는데 그걸 쓴다고 가져갔다고? 너 이거 수리 안하고 심지어 이거 이녀석 아니 낚시 낚시 낚시잖아요 나는 이녀석 너희들 낚시잖아요 아버지 진짜 봐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내.. 수선도 안 붙어서 깨질 수도 있는걸? 참.. 새끼야 영랄패 쏙 죽어야겠다 내가 잘못됐다 아버지 진짜 하세요 아버지 진짜 하세요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죄송해요 이녀석 남의 망설이 아니라 아니고 행돌라 남의 물건에다가 손을 대고 있고 아버지 제가 경험치에 눈이 먼 것 같습니다 와 야 근데 너 말 안 하고 야 행돌라 그건 아니지 말을 안 하고 그러다 정하면 난 내가 뻥치인 줄 알았다 행돌라 하지만 폭신은 너였고 죄송합니다 야 근데 행돌라 진짜 미안한가봐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안 사람이라 다행이야 어? 잠깐 경험치가 얼마 오르는지 볼까? 아니 그래서 얼마 올랐는데 얼마나 올라? 80레벨 만들었다잖아 아 진짜? 오 우리 가족들끼리 나중에 또 저기 골프 치러 가야 되니까 동영레벨 빨리 찍어서 총 만들어 와 알겠습니다 뭐 쭈그란 것 봐 관심 더 도둑놈 옷 다 입었어? 옷 입었습니다 도둑이 맞네까 펠리콘 가죽 뭐잉? 이거 뭐야 아니 짱 귀엽네 펠리콘 가죽 나 공룡인가 봐 공룡 뭐 공룡이야? 으응? 나 젊나 공룡 하는 것 같은데 젊나 찍혀요 그냥 에어 잠깐만 야 나 물 흘렸다 어! 인용이다! 도망 Desi 비상닦아 조비상 헤든님 침대 깔고 죽어요 죽을거라 너 침대 좀 쓰게 맞아 침대 깔아 침대 깔아 아니 근데 지나가다가 인용 말 치니까 그냥 객사하는데 저거 물리면 그냥 뒤져야 돼 저거 어떻게 살아 저거 야 뭐야 저거 헤든님이 막 다해서 뭐 쏟는데요 애들아 어! 뭐야 저거 고대중 더불어가자 그거 아닌거같아 야 이 녀석 미친만 내려온다 미친댓키 보러가 또 가자 우리 또 공인가자 어깨 어깨 와 울음소리 뭐야 와 저거 너무 맛있다 진짜 먹어야지 혜연아 뭐야 혜연이 곱다 뭐야 나하님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으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아하 전사거리 안닿는거 아니야? 뭐야? 해체에 못 들어가? 뭐야? 존나쁜데? 와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하자! 와 이거 죽었어! 잠깐만! 아 죽는다! 어 잡은 거 같은데? 잡았어? 진짜? 여깄다 여깄다 잡았다 맞다! 어디 어디 어디! 아 여기 죽었어! 스테라노돈! 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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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멋있어! 마을 한 바퀴 돌아주세요! 마을 한 바퀴 돌아주세요! 자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맥주섬이라던데? 땅케! 갑니다! 우와! 이게 우리 마을이었지 님들 와 명물이었던 지웅군을 지나 인첸타운스까지 여기가 위쪽 동네구나! 여기서도 많이 서류했지 오 올라가요! 수확이네요! 마풍리 안녕! 와! 안녕! 마풍리! 오! 어떡해! 오! 지려! 우리 뮤지엄 오브! 제일 많이 죽은 사람! 오! 뭐야! 왜~? 왜~? 아 뭐야! 내가 다 넣어줬다! 아 이거.. 원래 하면요! 이거 공공신거 좀 에반데 이거? 이거 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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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택스! 택스!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레이디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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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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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잘 웃겼는데 옆에 서있네! 그게 웃긴 해! 야! 야! 일로와! 택스! 아! 영웅! 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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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택스! 너는 나의 영웅이야! 여기서 내려! 고마워! 고마워! 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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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운석 같았는데요? 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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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 운석으로 가볼까? 가자! 뭐야! 안녕! 뭐야! 진짜 캐자? 우와! 캐! 캐! 마을은 광부가 구한다! 광부의 힘이 느껴지느냐? 이게 광부다! 아니 저거 캐자가 떨어졌어! 레전드! 우와!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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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고생했어요! 고맙습니다! 우와! 멋붕리 감사합니다! 우와! 재밌었다! 저도 이번 서버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멋붕리! 아직 농사를 베핑 못 찍었다고! 잠깐! 인나한 유튜브에 멤버십이 생겼다는 걸 아시나요? 고맙습니다! 잘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